그래서 보통 전문 표현은 아니지만 양도수세 과세대상을 그룹별로 좀 표현해요 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그래서 그룹별 자산은 지금 비기닝 시간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그룹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토지 건물, 주택 다 1그룹에 포함시키는 거에요 2그룹은 일반 주식이에요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근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모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주식만 과세하는지 좀 2그룹에서 배울 거고 3그룹은 파생상품이에요 각종 ELS 등등등 파생상품은 엄청 많아요 시험에 보통 1그룹, 2그룹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빈도수가 제일 높은 건 당연히 1그룹의 부동산이죠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근데 부동산 말고도 1그룹에 포함되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기타에서 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주식인데 일명 부동산 주식이라고 하는 그 주식 내역의 회사를 봤더니 재무상태표가 다 부동산이에요 그럼 그것도 사실 주식이 아니죠 그거 실제로 따지면 부동산인 거에요 그래서 그 2그룹에 안 들어가고 1그룹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동산 주식이 또 특이해요 그래서 왜 그룹별로 일단 구분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세율이 달라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죠 1그룹에 해당되는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소득세에서 정한 6에서 42% 세율이 부과돼요 기본 세율이 그리고 주식은 10% 또는 20% 또는 금액이 컸을 때 30% 그래서 아예 단일 비례세율이 있다는 거예요 초과 누진 세율 아니고 그냥 10, 20, 30이에요 10, 20, 30 여기는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초과 누진 세율 그럼 만약에 주식을 보유한 자가 본인이 유리하게 좀 세율을 낮게 양도서를 내고 싶다면 이 그룹에 구분이 되는 게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게 유리한 거예요 세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주식 이런 게 생겨난 거고 안되겠다 얘는 1그룹이다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니까 일단 세율의 출발점이 달라요 파생 상품도 기본적으로 10에서 20%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취업적이에요 세율은 몰라도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세율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해줘요 250만 원의 기본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그걸 그룹별로 해줘요 기본공제를 그룹별로 해줘요 그룹별로 250만 원 2.5 250이에요 그래서 자산별로 해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주택이 10채 있었어요 그럼 10채에 대해서 각각의 기본공제 250 해주는 게 아니라 1그룹에 다 주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딱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택 하나 주식 하나 이렇게 양도했다 그럼 주택에서도 250 받을 수 있고 주식에서도 250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별로 기본공제라는 걸 실시하고 양도 자산도 마치 결손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오히려 시세가 떨어질 수도 있죠 오히려 내가 샀을 때보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요 그럼 그 결손금이라고 하는데 결손금을 다른 양도소득세 자산에서 공제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룹별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결손금을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차선이라고 그래요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차선도 그룹별로 해야 돼요 그럼 부동산에서 마이너스 양도차선이 나왔다 주식에서 못 간다는 거예요 주식에서 마이너스 나왔다 부동산에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룹별로만 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룹에 들어간 자산을 반드시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은 예정신고 이런 거 없었죠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예정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2개월에 해야 되는데 이게 그룹별로 달라요 예정신고가 1그룹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돼요 정확히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2개월 이내야 돼요 2개월 이내 근데 주식은 주식을 보통 사고파는 행위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2개월마다 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반기별로요 반기별 그래서 반기별 납부해요 예정신고가 반기별로 2개월 이내 해야 돼요 묶어서 그럼 1월부터 6월까지의 주식 양도를 모두 묶어서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하는 거예요 얘는 판날라부터 2개월 이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무상으로 실수 많이 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반기별 부동산 주식을 예정신고부터 2개월 이내 해야 되는데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반기 해야지 이렇게 미루고 있다가 왜 안 나냐 해서 가사세서까지 뜯어맞아요 그래서 그룹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